이거 길들이는 법을 몰라 어 뭐야 개를 소환했네 게이머도 풀어볼까 공격 안하네 얘네는 당근? 당근말고 다른 아 얘네 호박씨 주면 된다 했어 호박씨 게임 무대에서 호박씨 어 뭐야 호박씨를 주면은 얘네가 아 왜이래 호박 호박씨를 주면 교배를 한다고 된다 어 얘네 아닌가? 맞는데 좀 살리 쪘다 얘네 어 왜 안먹어 날 쳐다보긴 하는데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이거 인첸트 되냐고? 귀엽다 근데 어 뭐예요 이거? 어 없어 누가 먹었어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그거 고추 신게 아니라 그건가? 해바라기? 에이 이거 해바라기 주면 안되겠지 먹어볼래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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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서 모드가 안되더라고 원래 강아지 모드랑 햄서 모드 같이 하려는데 안되가지고 강아지 모드만 있거든요 또 딴거 딴거는 음 없겠지 이름표는 이건 말한테 하는거랑 감옷 입고 용암에 들어가 봐요 용암 알았어요 감옷을 여길 보고 아 금인데 이거 헷갈렸네 순간 됐다 아 아 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저 아이템 잘 못찾는단 말이에요 나 신발 어디갔어? 얘들아 내 신발 신는 사람 나와라 솔직하게 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봐줄게 신발 어딨냐? 아 빡치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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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 와 하나 아 게임 모드지 아 아 게임 모드지 아 아 아 게임 모드지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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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하나도 안아파! 와 진짜 안단다는데 민들레로 하면 길들어져요 아 그래? 어 근데 밖에 나오니까 아파 뭐지? 별로 안단해 별로 안달아서 안아픈거였어 아 달긴 닿는데 완전 안단다 어 어떡해 어떡해 민들레? 민들레 민들레가 어딨죠? 민들레 쉬면 되나? 민들레가 있나? 이거? 에이 이거 안될거같은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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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잖아 어 뭐야 어? 어! 된다! 민들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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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민들레네 어 된다 된다 어 선행이 햄스터라 떠! 헐 대박 뭐야 선행이 햄스터라 뜨는데? 아닌데? 내가 뽑아서 선행이 햄스터라 뜨는건가? 뭐지? 내가 때려보면 어떻게 돼? 어 모르러 했나봐 에라이 난 또 이거 모르지않은줄 알았네 이거 햄스터 게임 모드 풀고 때려보세요 제꺼 제가 길들인거 길들.. 아 길들인거 에이 오타가 때려봐요 내가 다시 이거 얘네 풀어줘야지 엉덩이 어! 아 왜 안일어나지? 맨손으로 해야되나? 어! 안일어나 얘네 안때리네 제.. 제가 입은 옷 이랑 이거 칼 곡괭이 인첸트 좀 해주세요 이거 드릴게요 좀 좋게? 제일 좋게 이거는 한번 만들면 그냥 장식용인가? 장식인가봐 이거 이거 코인 곡괭이로 옵시디언 깨봤는데 엄청 빨리 캐져요 어? 설마 이런 뜻인가? 이거 완전 신기해 코인 만드는거 제 인첸트 중이신가? 강아지 모드 강아지 모드에는 그냥 이런게 다인가봐요 특별한 다른게 없어 옵시디언 캠 몇.. 몇 번만에? 몇 번은 없고 진짜 빨리 진짜 빨리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첸트 중 이 블럭 코인으로 다시 안 바꿔줘요 되나? 이렇게 하고 이거 어딨지? 조합 네 뭐야 게임오이가 안풀렸어 나 왜 이러지? 잠깐만요 나 트람나고 갈대 트람나고 갈대 아냐 이거 게임 모드 풀어도 똑같아서 이거 기다리고 이거 한번 해보겠어 이거를 하는 방법이 설마 아 9개로 이렇게 바꿔지네 아 아 여기 하면 바꿔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네 완전 열심히 인챈트 중 어 됐다 용암이 넣으려구요? 이거 보겠어 보호 호흡 친수성 가시 보호 이렇게 해서 칼 힘 강타 밀치기 약탈하여 밀어내기 무한 무한 이걸로 뭐야 내 이름 새기고 있잖아 들어가볼까? 피가 안달아 코인으로 활은 안되겠지 조합이 없었으니까 됐다 이제 다 본거 같죠? 네 오늘 컨텐츠는 어 여기까지 강아지 모드 체험해봤구요 어 이렇게 찍어야되나 다음 어 영상에서는 어 더 재밌는 모드로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유튜버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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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이 아니라 추천 버튼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도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이이이이이 뿅